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긴즈TV 한상욱입니다. 금일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현대로템이고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강한 하락폭을 보여줬었던 현대로템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기술적으로 슬쩍 반등을 해주다 보니 현대로템도 자연스럽게 반등을 살짝 이어가고 있습니다. 뭔가 아직까지 하락의 브레이크를 잡아줬다고 보기에는 아직까지 얼음이 있는 시장이 맞지 않습니까? 얼음이 좀 있는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지스 반응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해주고 있는 현대로템이라는 점 제가 체크포인트로 잡아드릴 거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오늘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시장 안 좋다고 손 놓고 계신 분들 분명히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손 놓고 계신 분들은 추후 반등이 나와줄 때도 제대로 못 먹고 내 종목 대응을 못해요. 내 종목 대응을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직까지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유튜브 보시면 댓글에 저희 카카오톡 신할 링크 있고 누르시고 무료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 깔끔하게 현대로템 보고 왔습니다까지만 이렇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정말 많이 준비해놨고요. 이렇게 좋지 않은 시장에서도 오늘도 수익 정상시켜드렸으니 좋은 결과물 가져가실 겁니다. 자 그러면 현대로템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개인들의 매도 물량은 꾸준히 나와주고 있습니다. 키움, 미래세, 삼성, 할 것 없이 매도 물량이 나와주고 있고 하향증권에서 오늘 6만 6천주 정도 들어와주고 있는데 꼭 유의미한 물량이라고 볼 수가 없고 아마 연기금 물량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요즘에 연기금들이 일종 자금을 운용사한테 맡겨가지고 운용사가 매수할 수 있게 이렇게 직접 운용을 할 수 있게 한다고 하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금 자체를 조금 더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렇게 케어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그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좀 불확실한 계좌에서 들어가주는 물량인데 연기금의 대량 매수가 찍혀있다고 하는 것은 연기금이 운용사한테 맡겼는데 운용사가 매수 주문을 넣어놨다. 근데 그 종목 중 하나가 바로 현대 롤템이 있구나 정도까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매수도 나쁘지 않습니다. 한 6만 4천주 정도 들어와주고 있고 시장이 반등은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냉정하게 봤을 때 뭔가 드라마틱한 상상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코스피, 코스탑은 0.3, 0.5 이 정도 내외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탑도 그렇고 비율 자체가 거의 한 3대 7, 4대 6 이 정도 비율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반등이 아닌 장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뭔가 조금 아쉬운 모습을 다른 종목권들은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는 다르죠. 실제로는 우리 현대 롤템 같은 경우에는 반등법을 세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예민하다는 거예요. 하락 구간에 예민하다. 즉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이제 지수가 반등을 해주면 종목권들에 돈이 막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돈이 들어와서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으면 주가가 세게 반등해졌고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주가가 음봉으로 올라가지지 못해요. 신기하게도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을 딱 봤을 때 지금 현재 현대 롤템의 움직임은 명확하게 살려고 하는 일들이 더 많기 때문에 하락 구간에서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해주고 있다 정도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주분들께서도 그 정도까지 체크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른 분들이 저는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 중 하나가 뭐냐면 주가는 매수 유입에 예민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얼마만큼 예민하게 반응을 해주냐에 따라서 이게 얼마만큼 이게 예민하게 반응을 해주냐에 따라서 개인들이 많이 틀렸다 안 틀렸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과 같은 움직임을 봤을 때는 아 개인 처자분들 좀 많이 틀리긴 했구나 하고 우리가 충분히 유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힘든 시장일수록 도움을 꼭 받으셔야 되고요. 힘든 시장일수록 의지하셔도 됩니다. 어느 정도 평생을 의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주일이든 이주일이든 위험한 시기만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의지하시고 잘 헤쳐나가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고 있으니까 댓글 보시면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누르시고 보류종원 신청 누르시고 현대로템 보고 왔습니다. 까지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도 많으셨고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